유어 마이 선샤인 마이 온리 선샤인 넌 나의 햇빛 영원히 너를 사랑 영원히 너를 사랑 오늘도 또 비 오네? 맨날 비 와 맨날 헛탄때문에 그런가? 나 때문이야 여기도 마지막이구만 그러네 맨날 비 오고 우리 될 수 없다 응 이거 뭐야? 이거 비밀 뭐야? 닭이잖아 누나 이거 해줘 주재료 굵은소금 고추기름 안 뚫려 그 사회에서 누나에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꼭 만들어야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거 무서워 나는 나도 나 이거 진짜 할 줄 모르는데 큰일 났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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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네 감사 소리가 와인 마셨을 때도 유자짱을 먹었을 때도 러브스탑 먹었을 때도 그랬잖아 아 오늘 마지막이네 감사 소리가 나오는게 자 한번 해주세요 알았어 이렇게 잘할게 아 힘들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잠깐 좀 자고 있을게요 자고 있어? 요즘 스케줄이 더 바빠가지고 그냥 자고 있으면 심심할까봐 아유 그냥 괜찮은데 뭐가 심심하냐 왜? 재밌는 걸 준비해놨는데 뭔데? 처음 만났을 때 헌짱이 나한테 편지를 줬잖아 어 맞추면 뒤에 편지가 보여요 아아 귀엽다 짜잔 그래서 저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쓰고 싶었거든 그래서 숨겼어 이 집 여기 저기에 은박지에 은박지에 숨겨놨다고? 은박지에 네 오늘 기분 좋은가요 아님 조금 슬픈가요 사소 사오 오키나와에서 다시 왔을 때 뭘 했어? 우리들 청소했지? 청소했죠 뭘 청소했지? 코튼 청소했지 코튼 근데 위자료를 써야 될 것 같은데? 설마 치사하게 지금 위에 올려놨을까봐 진짜 치사하게 해놨다 치사하게 해놨어 진짜 아유 또 빨리 힌트 줘 딴 데 딴 데 우리 첫날 밤 첫날 밤? 첫날 밤? 저를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다 찾았어? 찾았다 어? 그래? 나랑 같이 없을 때도 그랬어? 뭘? 나는 남편이 있다 그랬어? 응 나는 그랬는데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주위 사람들이 다 이제 또 결혼했잖아 이렇게 이야기 해보니까 아 그래? 고마워 이게 와 됐어요 짜잔! 어떨까? 맛은 먹어볼래? 맛있는데? 진짜로 맛있어요? 어, 진짜 맛있어. 거짓말 안 치고. 거짓말 못하니까 믿어라 그래. 어, 나 거짓말 못하잖아. 알어? 맛있어. 같이 먹으니까. 아, 맛있어. 처음 만났을 때,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어색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아니었지. 장난이었지? 진짜 아니었지. 너무 떨리고 그랬던 것 같아. 내가 대박이었어, 내가. 가볼까? 근데. 복합해? 응, 쉬워도 날 것 같아. 먹고 가자. 진짜 너무 굳어. 오, 그래.